으샤내! 너와 눈치와! 얘와! 헤이스타주!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함은정입니다. 네, 제가 헤이스타주의 한국어 선생님이 됐습니다. 와와! 제주도로 1박2일 여행을 가면서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저도 무척 인한 헐레인데데로 그래서 저도 무척 인한 헐레인데데로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어비와 표현들 여행하시는 기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제주도에서 신나게 여행할 거예요 내일 만나요! 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문족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